1라운드 시작 1라운드 시작 3라운드 시작 1라운드 시작 2라운드 시작 3라운드 시작 2라운드로 3라운드 formul 다시 어퍼컵! 위기를 막고 있던 김경록 선수입니다. 핫싼! 위기를 계속 하고 갑니다. 어퍼컵 올라가는 핫싼입니다. 김경록 선수, 인사이더 모드투를 청중전에서 터비를 빼고 했던 펀치도 이력적이었거든요. 그런 바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왔었고요. 다시 라이트! 지금 펀치 유효탄 게임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다시 라이트! 얼굴을 맞춘 부분인 상태에서 난타전 상황은 핫싼 선수가 너무나 유리합니다. 타이밍에 엄청 던져봤던 핫싼. 지금도 펀치가 좋아요, 핫싼. 터뜨렸습니다. 백담 성공. 오른손 다리로 왼쪽 발 뒤에 잡아주면서 정말 기회 제대로 잡았고요. 바로 풀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또 했고요. 풀마트 상황이 되어 파운딩 돌아갑니다. 이런 서로 하고 있는 핫싼. 하지만 계속해서 중심을 돌리면서 파운딩 내려찍고 있습니다. 김경록 파운딩. 이런 상황은 또 핫싼 선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통해할 겁니다. 파운딩, 파운딩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거의 일방적인 게임인가요? 전혀 공격의 의사가 없습니다. 하산 선수 체력이 지금 외도 수납 많이 빠졌습니다. 오,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또 김경록 선수가 좋지 않은 위치입니다. 패스로 걸어간 상태에서 약간 도망이 넘었었는데 그 순간 실력이 방어를 못했던 두 명의 패스였고요. 그만큼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었죠. 블루커너 하산 선수의 승리.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하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작합니다. 1라운드. 시작과 함께 장덕준. 아디킥 바로 쏴보죠. 롱킥. 네, 오, 지금 짧은 조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장덕준. 자, 그리고 장덕준 선수는 확실히 오늘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그 앞서 토너먼트에서 펼쳐졌던 아, 지금도 터프한 게임인다면 이전에는 더 터프했거든요. 자, 하이킥. 자, 터너면서 왼손. 거리를 또 많이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이킥 올라갑니다. 저렇게 로우킥을 계속 차지다가 하이킥 쏘고 그러다가 또 펀치가 들어간 거죠. 다 타가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 레이트. 오, 지금 라이트가 흔들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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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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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벙규, 하지만 밀어내고 있는 장덕준 선수입니다. 이게 바로 AFC의 입식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고요. 펀치였고요. 자, 쳐주는데요, 레프트. 그대로 반했던 장덕준이고요. 오, 아, 아. 네, 스틱. 끝까지 복음칩니다. 원 투. 자 아멘솔로 잽을 옮기고 다시는 앞쪽으로 오고 있는 장덕순입니다. 오 이범규! 와 참... 어 지금 기술은 너무 빨라서 보지 못했어요. 자 마지막 10초 들어오라는 이범규의 싸인. 다시 플레이트 있습니다. 도 선수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리가 됩니다. 레드 코너 이범규 선수 승리입니다. 레드 코너 이범규 선수의 1호 결정이 됩니다. 1라운드입니다. 화이트! 자 흘려내고 다시 들어오른 오재성 선수입니다. 자 들어오는데요. 자 원래 이렇게 황국점 밀어붙이는 게 오재성 선수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뽑아내야겠죠? 뽑아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재성 선수가 앞서 보여줬던 그 상황보다도 이전에 그 타단체처럼 보여줬던 모습보다도 조금 더 이제 끈질기면서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의견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치고 빠지는 코제프. 자 클린치를 안 당하려고 하는 코제프고요. 자 하지만 몰아내면 잡아냈습니다. 사망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재성. 자 터로 올리나요? 자 터로 올렸어요 오재성. 자 완전히 매달린 상황인데요. 바로 트위트 아웃!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쪽. 아 UFC의 매테비를 연상시키는 쌀배달 택다운. 와 이걸 또 APC에서 보내요. 자 지금 조비동 코제프도 자신의 왼쪽 팔, 오른쪽 팔 계기 삼아서 돌려주면서 오히려 자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올라타는데요. 코제프. 크루스픽스로 가면서 좀 더 강한 압박. 아 니온 밸리 풀마운트까지 코제프. 아 풀마운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재성의 위기인데요. 자 두 팔이 떨어지면서 고깔이 나고 있습니다. 자 풀마운트 올라탄 코제프. 2분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 시간. 자 스탠딩을 선언을 하는데요. 아 지금 폰 빠르게 직전. 자 고제프 선수가 영리하게 상체 잡아준 상태에서 자 그라운드 끝 들어갔고요. 자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오재성 선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 10초 사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블록코너 3대0. 시판 점검은 치판점이 나왔습니다. 승자는 조비던 코제프 선수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김명보와 율리아 토스키나. 거리 싸움과 앞선 싸움. 라이트 김명보. 자 지금 킥의 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 상태에서 클린치 네팅 쌈 걸어보고 있는 아 율리아 선수가 되겠고요. 네 자 율리아 선수가 계속해서 네크린치 사망. 자 계속 앞선 나와있는 다리킥. 자 인사이드로 살려봤던 김명보였고요. 자 자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잡혀있는 김명보.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아 왼손 들어오는 율리아 선수입니다. 네 근접선으로 들어갔던 율리아 선수의 포지싱은 위력적이었고요. 일단은 자리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대는데 계속 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율리아 선수입니다. 아 김명보의 위기. 자 고개가 잡혀있는 상황. 아 지금 한 팁이 됐어요. 팹아웃. 1라운드 갑니다. 1라운드 갑니다. 저조처로 들어온 정한국. 자 다시 흥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정한국. 네 정선수는 초반부터 희색에 몰아붙이를 하고 있고요. 이민국 선수는 일단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끌고 넘어오는 이민국. 자 다시 위치가 바뀌나요? 자 롤링을 원하고 있는 정한국 선수입니다. 엇 빠져나옵니다. 다시 몸을 굴리면서 이민국의 다리쯤 공략. 지금 다리 자 그립이 되나요? 지금 돌아갑니다. 정한국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무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밀고 들어가 보는 손성원. 바디킥. 바디킥으로 상대선을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케이지 일단 덜 기대고 있는데요. 자세를 낮추면서 싱글렉. 그리고 꼽아 냅니다. 그대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좋지 않은데요. 손성원. 다리로 지금 꼽아 내려갈 수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성원 계속해서 몸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사샤의 방어는 완만치가 않네요. 네 사샤 선수는 지금 계속 압박 걸어주고 사이드로 가거나 손맛으로 바로 타거나 이런 걸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데미지 주면서 포인트도 싱글렉니다. 자 이 스템으로 계속 돌고 있는 사샤입니다. 자 지금은 리킥을 잘 흘려내면서 돌아서 세우고 있는 사샤. 계속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괴롭히고 있는 사샤고요. 자 일단 돌려줬고요. 자 틀대! 자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밀착합니다 손성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샤가 계속 그 다리 쪽 걸어주면서 빠져나가려고 뒤로 탈구로 갈려는 것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롤링하다 보면 기회 더 잡을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목 쪽에 지금 그립트로 갔을까요 손성원. 자 그런데 지금 왼쪽 다리 좀 더 잡아주면서 네 지금 그립트로 갔는데요. 자 레프리카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트! 손성원. 지금 펀치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으면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오면은 굉장히 슬픈 레지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까지 또 리킥도 틀었죠. 네. 와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샤가 버티면서 사이드 쪽. 자 지금은 오 완전히 열려나 몸을 틀면서 아 수비가 됐습니다. 아 예 오히려 수비에서 공도로 바뀌었고요. 일단 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펀치에 빈도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기운 내보면 좋을 텐데요. 시작 3라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라이트 위치는 사샤. 자 흘려냅니다. 성원. 그 라이트 시대에 리킥. 아 또 캐스터가 되고요. 아 끄고 내려오른데요. 포인트도 가져가고 상대 중도 무력하더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킥 리치에 주먹구공이 들어옵니다. 눌러주면서 펀치 노드 긋고 자 이제 하체 자 앞서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면 레그우킥이 이중장구로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자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상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사샤의 위기 고! 자 지금 아 풀렸어요. 네. 오버핸드 던치고 바로 클리치 이어가는 거 이전에 또 효도르 같은 선수의 저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사샤가 힘을 내면서 계속해서 잔터치 이 거의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상황을 펜스를 차면서 많은 선수들이 되게 잘하려고 했는데 오우 자 10초 사인 나오니까 더욱더 터치 넣어주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고는 사샤가 내겠는데요. 자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0 심판 전원시 판전 흡수 사샤 팔라테닉 호프 선수가 초대 AFC 미드급 챔피언에 등록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채용만 몰고 오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심장 차이도 있습니다만 자 벌써 들어옵니다. 오우 오우 다시 원투 니킥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내리 열린 채용만 서신대요. 위기에 빠져있는 채용만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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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입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시 고지영급 스페셜 매치 헝가리의 뮤아일로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AFC 미드 마지막 공격입니다. 배턴급 초대 타이틀전 시작합니다. 오우 오우 바른방울이 됐습니다. 자 선진수의 왼손옥 아 전광성화같이 들어갔어요. 예능이 우극 찍어주고요. 네 아 탱병. 자 지금 끌기도 해요 송영재 다시 돌림이 됐습니다. 다ş이 돌렸죠. 네 계속 선진수의 세컨 쪽에서는 애매하게 있지 말고 아예 일어나던가 아 시간을 하나 들어갑니다. 공격을 했구라고 네 계속 조언이 나고 지시가 나오고 있고요. 왼팔으로 목을 좀 박사고 있는 선진수고요. 확실히 아까 나왔던 그 왼손 펀쳐야 된 데미지가 계속 좀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어 좀 정체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거든 전략대. 움직임을 밀어주면서 끌어내리고. 자 제발치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진수. 자 이제 돌아서 세우는데요. 자 일라운드 10초 사이에 힘이 나왔고요. 일라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크게 주먹이 커집니다. 서진수. 이제 왼손 위험한 각도 한번 나섰습니다. 서진수. 들어옵니다. 화이트. 스트레이트. 자 지금은 타격이 됐어요. 네 오른손 한번 맞췄고요. 왼손 들어왔습니다. 자 서진수의 킥공격. 즉 또 왼손. 다시 리키. 자 저렇게 리키 던지고 좋고요. 아 떨어집니다. 맞받아치는 공격에도 대단한 대단한 살아있습니다. 아 또 한번. 네. 이제 듣기. 이 점걸치 상황에서는 서진수가 굉장히 빠르게 좀 일어서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네. 아까와는 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 자 송영재가 지금 레그우킹을 겁니다. 어 걸었어요. 자 서진수가 일단 그립을 잘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 일방동의 파우딩. 들어갑니다. 송영재 송영재 파우딩. 파우딩 파우딩 파우딩. 자 심판이 계속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대 밴던급 타이틀전. 자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서진수 계속 버태고 있습니다. 송영재 송영재입니다. 파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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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딩. 지금 공격의 의사 어떤 의사를 좀 보일 수 있을지. 서진수. 경기. 경기 마무리 됩니다. 송영재. AFC 밴덕듬 챔피언입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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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